통합과학의 프리 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이죠 통합과학의 닭 프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수강 대상입니다 첫 번째 최상위권을 달성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통합과학의 닭 프리는 이제 완강이 됐고 그걸 이제 들으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풍부해요 하지만 우리가 100점을 노리기에는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강좌이고 당연히 우리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합니다 최상위권이라 함은 시험 난이도에 관계없이 항상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시험 때 몇 점을 받고 싶어? 이러면 학생들이 이제 내 앞이라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100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 90점대요 90점이요 95점이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90점을 맞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무너질 거 아니냐 맞죠? 어떠한 선생이 어떠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90점, 80점, 90점대를 목표로 수업을 하겠어요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수업을 하는데 그거에 걸맞게 110점의 타겟팅을 두고 제작된 강좌다라는 거를 꼭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의 끝판왕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전부 받아서 풀어보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뒷판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퀄리티 좋은 교재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맛을 보시면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통합과학 하이엔드 컨텐츠를 드리겠습니다 뭐 무엇이든 다 똑같아요 어떠한 종목이 됐건 장비가 됐건 처음에는 이제 가성비 보급형 장비 혹은 종목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다 보면 더 이상 높디 높아 그 위가 없는 끝이 난 거죠 그러한 하이엔드에 도착을 하게 되실 텐데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급형 가성비 강좌를 만들어서 팔지 않을 겁니다 하이엔드 강좌를 찍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준비와 가치를 파악하실 줄 아는 학생들이라면 이 강좌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는 강좌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스튜디오 강의로 전부 촬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얘를 찍고 있는 날짜는 12월 20일인데요 그 1강이 사실은 12월 15일날 처음으로 촬영을 했고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이제 2월달까지 해서 완강을 해드릴 예정이고 작년 보니까 50분짜리 한 60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부피감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얘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개념과 문제풀이가 9대1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60강 모두 개념 수업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헤비하고 딥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야 이제 60강을 이제 처음부터 쭉 찍어야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분기당 한 강좌씩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시험을 앞두고 보고 시험을 앞두고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4분기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하나 준비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준비할 때 보통 한 15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업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0강이다 여러분들은 분기당 한 15강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어떠한 개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놓치지 않고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 측면이나 깊이 측면이나 모두 가장 최고의 강의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제작한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습 목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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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되고요 각각 하나씩 한 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학습 목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앞에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통합과학이 제작 의도 자체가 이 물화생지라고 불리우는 과학의 4과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의도한 바로라고 하면 1단원부터 쭉쭉쭉 차례대로 나가는 게 맞아요 얘네들이 점점점 확장되고 팽창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실정상 순서대로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배우는 단원이 지금 이 위치에서 도대체 왜 배우는가 이게 이 전 단원과 이 뒷 단원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을 설명할 때요 절대로 단순함기 기반으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하디 심하지 못해 모든 것을 이해 기반으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단순함기와 이해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본인이 결론을 도출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건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요 그냥 아무런 연계성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외우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단순함기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 드리겠지만 90% 이상 단순함기가 필요한 곳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내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철저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담감 갖지 않고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이해 기반의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과하는 방식 그대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학습 노트입니다 여기 옆에 사이드 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본 내용과 다르게 어려운 용어라든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뭐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 본 교과의 흐름에 놓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 언급은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추가 자료로 제시를 다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저분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릴 거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 파트라고 해서 이 빨간색 박스로 따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뭐 킥이죠 셰프로 치면 킥 저로 치면 이제 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만의 노하우를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가장 심화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설명되어 있는 교과 내용을 뭐 프로라고 치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시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얘네들의 개수비, 규소와 산소의 비를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단순하게 그냥 외우라 그래요 뭐 1대2, 1대3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 실제로 한 번만 구해보면 우리가 굳이 힘들어 외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작업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가니까 당연히 교과의 내용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놨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과 문풀이 9대1이라고 했잖아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두 개수로 나눠져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가벼운 OX 정도로 나타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정답지만 제공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OX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주황빛을 띄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한 단원에 이제 6문항 정도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풀어보실 거고 모든 보기를 저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입니다 OX로 다 나열해드릴 거고 보기의 변형 가능성 그리고 얘네들을 수정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다뤄드릴 겁니다 전문항을 수업에서 해설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부족하죠 당연합니다 많은 양과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문제들은 통합과학 실전이다 그리고 완자 거기에 더해서 직전이다까지 충분히 연결되니까 문제의 양은 다른 강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이다 프로는 진행이 됐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원래 이 가성비 우리가 보급형 이런 것들도 결국에 쓰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다 하이엔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과학이다 프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